자 나스닥 선물이 상승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이런 위치를 보면 이런 환경을 보면 위기보다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게 맞겠죠. 그렇게 보는게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방향이 위로 결정이 되었죠. 위로 딱 결정이 되었고 기관도 코스닥 쪽에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 이제 하락을 할 만큼 한 상태에서 이제 바다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죠. 자 나스닥 선물을 보시면 오전에 1%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0.2% 상승에 S&P500도 0.4%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우리 증시 지금 코스피가 1.2% 상승에 코스탄가 1.6% 꽤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일본 증시도 1.5% 정도 아주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0.8% 자 글로벌 증시가 이제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11월 들어가지고 첫날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전에 상당히 크게 흔들었죠. 아주 뭐 간보기 눈치보기가 좀 진행이 되었지만 우리 증시 미리 매를 많이 맞았고 전세계 글로벌 증시도 지금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락이 크게 이미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을 한번 보시면 거래소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한 400억 정도 매도 그러나 웨인이 한 280억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이제 방향을 위로 좀 잡고 있죠. 자 지금 코스닥 쪽은 웨인이 10시 이후부터 매수세를 더 강화를 했죠. 더 강한 매수세로 방향을 계속 이어가면서 900억이 넘는 매수 아주 강력하게 위로 지금 뻗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기관이 오전에 조금 매도를 했지만 눈치를 좀 보다가 다시 매수 방향으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코스닥 쪽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코스피 보다도 좀 더 좋죠.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신 반등이 오전에 뭐 크게 내렸다가 반등이 좀 강하게 해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제 이 120선 부근에서 이 바닥을 잡는 이런 양봉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동이 이제 하락 파동이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 파동으로 돌아서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대선이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오늘하고 내일 이틀이면 일단은 이제 지나가죠. 진학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될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얼추 투표가 마무리가 되면은 출구조사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 불확실한 부분 이 불확실성이 증시를 누르는 그런 재료로 활용이 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아주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신은 워낙에 많이 밑으로 밀어내려 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수급이 살아나버리면 이 뭐 우리 정신은 워낙에 바닷건에 지금 위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일단 살아나버리면 방향을 위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 양도세 부분 이게 좀 빠르게 좀 결정이 낮춰야 됩니다. 그게 좀 빠르게 결정이 좀 낮출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개인들이 좀 힘을 내겠죠. 힘을 내게 개인들까지 같이 가세를 하면서 힘의 개인 큰손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은 이 상승 흐름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양도세 뭐 이런 부분을 재료 삼아서 눌러던 게 보면은 정말로 많이 눌러댔죠. 기관들이 거의 묻지만 매도하다시피 해서 눌러댄 모습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크게 매도를 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좀 빠르게 결정이 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괜찮은 분위기고 일체비는 계속해서 뭐 눈치를 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죠. 눈치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화는 어쨌거나 지금 매수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은 상태고 지금 한 템포 좀 쉬고 있죠. 그리고 삼성 쪽에서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좀 쉬고 있고 미래대우 들어오고 있고 지금 한화금융하고 KB금융이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NH 이렇게 이제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거래량이 뭐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줄었죠.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HB 생명과학은 지금 상승폭이 좀 더 크죠.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21선 밑으로 여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힘이 좀 강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고 헬릭 스미스가 얘는 이제 금요일날 하락폭이 좀 컸죠. 하락폭이 좀 8% 정도. 좀 큰 하락폭이 좀 컸던 종목들이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생명고터 4.3%에서 1.5% 정도 상승 HLB가 3.5%에서 0.7% 상승 HLB가 지금 뭐 상당히 시장 분위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힘이 없는 모습이죠. 힘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시장이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HLB는 이제 항상 이렇게 봐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소식이 나오면서 돌파가 진행이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잘 나타나죠. 그런 현상이 잘 나옵니다. 지금 오늘 버티는 모습만 보여주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큰 조목들 위주로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는 하반경직 만들고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시퍼끗게 바뀌었죠. 시퍼끗게 바뀐 시장 분위기입니다. 지금 수소차 남북경영업 업종 대표주들 경기민감주들 5G 관련주들 저쪽 5G 관련주들도 보면은 최근에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 조목들 아주 크게 내려와서 바닥을 유지하는 바닥을 잡는 그런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죠. 5% 6% 정도씩 올라서고 있고 바이든의 지금 우세 속에서 이렇게 친환경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합니다. 지금 솔리 하나솔루션 그리고 CS 베어링, OCI 동국SC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도 바이든이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좋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좀 크게 살아나죠. 지금 거래소 쪽은 눈치를 좀 보는 정세이지만 어쨌거나 거래소 또 금요일날 하락폭이 워낙에 큰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코스닥 쪽은 전세계 지금 하락률 1위고 위치가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해 들어오죠. 쌍끄리 매수에 특히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죠. 강하게 지금 이제 2시간째인데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매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본과 홍콩 증시 다 같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하락할 만큼 하락해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을 잡는 과정을 좀 보냈죠. 바닥을 잡는 과정을 좀 올라가다가 한번 눌러지고 잡는 과정을 좀 보낸 이후에 지금 방향을 이제 위로 좀 잡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 채비 오늘 뭐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미미해서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은 바닥을 잘 다지고 있죠. 바닥을 잘 다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평선을 위로 하나씩 정복을 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평선에서 이제 이평선을 뚫을 때 한번 양보 좀 길게 올려주고 다시 좀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위로 가고 있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세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큰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 주체가 이제 없습니다. 외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거의 한 880, 9백억 가까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죠. 개인의 매도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면서 쌍뜨림에서 외인 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강하게 좀 올라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정도 분위기로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방향을 좀 위로 잡은 상태에서 연절이어서 왔다 갔다 뭐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방향을 위로 올려 선 상태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HLB 수급을 좀 보면은 기관 쪽에서 들어오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외인들은 매수 쪽으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지금 이제 특별히 아주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눈치 보는 그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좀 눈치를 보는 흐름이 현재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어쨌거나 뭐 한 11시 정도 되었는데 이 정도 흐름이면 뭐 크게 걱정할 만한 흐름은 아니죠. 걱정할 만한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역할이 그런 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부분이 아직까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특히나 양도세 부분이 빠르게 좀 매듭이 지어져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안정적인 그런 심리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의 강한 반등에는 조금 걸림돌로 아직까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그 부분도 곧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H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죠. 11월이고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닥을 잘 다지고 있죠. 3월달 바닥 다지는 부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랐죠. 바닥을 다지고 오르겠죠.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